민족 고대 19학번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육교육과 공고학번 김연아입니다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치열한 경쟁을 딛고 당당히 입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수험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또 하고 싶었던 것들 마음껏 하시면서 새내기 생활 재밌게 보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19학번 새내기 여러분들 저희는 밴드 입학했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고려대학교 오인이나 굴지의 대학 아니에요 부럽기도 하고요 아 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 그러니까요 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또 대학 왔으니까 굉장히 즐거운 대학생활을 즐기면서 그런 수험생의 모든 마음의 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내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공부하시면서 아 대학교 가면 이거 해야겠다 생각하신 것들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벤요한입니다 고려대학교 19학번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학창 생활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축하하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19학번 새내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단 1년이 아닌 정말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그 긴 시간에 어떤 치열한 경쟁과 부담을 이겨내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셔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그 기쁨을 맡게 될 교정이 고려대학교라는 것에 더욱더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이 멋진 교정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19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진짜 힘든 시간 이겨내서 여기에 지금 다 모여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앞으로 펼쳐질 대학생활 행복하고 뜻깊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란입니다 고려대학교 19학번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입시 생활하는게 진짜 고생 많은건데 맞아요 진짜 수고하셨고 이렇게 입학을 하셨고 새내기가 되셨으니까 대학생활 마음껏 누리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내기 애기호랑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MBC 아나운서 허유루구요 신문방송학과 공공학번 그리고 KUBS 69기 아나운서입니다 일단은 정말 최고의 학교에 들어오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구요 대학생활 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꼭 찾고 그리고 사랑도 많이 하시고 좋은 선후배 관계도 많이 만드시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그래서 훌륭한 우리 후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을 만든 KUBS 65기 기자였구요 신문방송학과 98학번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19학번 새내기가 되서 고려대학교 입학하시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 사실 답답했던 고등학교 생활 동안 이런저런 대학의 낭만 같은 거 많이 꿈꾸셨을 텐데 모두 교실에서 계획했던 것들 빠짐없이 졸업할 때까지 다 즐기고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알찬 대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시고 저희 KUBS 그중에 리스트로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음 중 고대 크림슨 색을 골라보세요 봤어? 야 고대도 능력이야 고대를 리스펙트 고대몬 송도가서 몸이 으슬으슬 찌뿌둥해요? 목이 칼칼해요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반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강남대성이 있다 송도 딸 줄 아세요 반수엔 처음부터 강남대성 오, magic conch shell 뭐 해야 할지 뭐 해야 할지 해야 할지 도착할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삼각사야 1, 2, 3. 뭐야 이거? 쟹그들 이것 봐요. 연대 뭐 자랑할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없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그냥. 저, 혹시... 저기... 선배도 밥약 좋아해? 좋아해. 그리고... 너도. 어? 선배, 장난치지 마. 나 고백한 건데. 설레는 대학생활은? 코리아 유니버시티. 왜 자꾸 쳐다봐? 설레게. 1, 2, 3, 4. 서umen입니다. 우리의 국ầ cay가 미래에 종이요. протzon다 AF 그리고 나라 유니버시티 선마 Cabaret 박 procedural 선배님이세요? 네? 밥 약히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갑자기 똥이 마려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난 기다렸지 홀로 설레는 맘으로 해냈지 이대로 빛나지 그대로 넌 갈 수 있지 위로 더 큰 세상으로 그 세상 속의 나로 난 앞으로 그대로 세상에 붉은 빛이 되다 헤유고려대학 쉽게 너무 웃긴 것 같아 끝이 오는 바다다 끝이 오는 바다다 끝이 오는 바다다 벌칙을 할 것이다 크는 데다 진짜 잘 안나는? 하하하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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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비그 마음 200조건로 이상으로 6억 원대가 상당해드려 kitten 200조건로? lieve 그치. 성끄라이 워, 워시가 니야그리 하하하하하하 뭐 구워이 못났지 어기니 로꼬꼬 크라아시 아아아아아아 뭔가 야사시이 키호치 18도씨 클래식 붓고 양주 붓고 얼마나 쓰레닌 줄 알아?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속쓰린 상태 어? 어휴, 소름 돋아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술 마시러 온 거야? 지금까지 이런 세터는 없었다 이것은 세터인가? 정리인가? 기약 없는 끝에 지쳤던 나날들 그 시간이 헛되진 않을까 홀로 아르면서도 마음속에 품어왔던 작은 불씨 하나 이 길이 맞을 거라 스스로 다독여봤지만 문득 밀려오는 불안감에 사그라질 뻔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 작은 불씨가 마침내 꽃 피우는 순간 흰밤의 불꽃이 될 붉게 빛나리 도대가 그대에게 세계를 걸트니 그대여, 환한 불빛으로 세계를 비추어라 이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len이 한번은 좀 손이 흘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